비수Q. 의사가 맥이요? 뭐하는 선수예요? 맥도날드요. 나는 맥도날드? 이혼이요? 맥도날드하고 힐링마저. 그럼 동대선수는 햄버거 뭐 어떤거 좋아해요? 동뇨스요. 저 약간 치즈 들어가 있는 거. 치즈 많이 들어가 있는 거. 생체명? 생체명? 생체명 두 개? 아니 이거 누구예요? 누구 내기인데요? 지혁 선수랑 재현 선수 소고기 내기 재현이가 롯데리아죠? 맞아요. 맞죠? 그럼 뭐예요? 해외사냐? 해외사냐? 그러면 어떤 햄버거 좋아하세요? 저요? 더블커터커터 생체죠? 저요? 2점은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먼저 답하셔야 할 거예요. 해미유. 이유는요? 해미유 맛있어요. 어떤 메뉴 좋아해요? 뭐 있죠? 쟤는 다 맛있는 거 같은데? 괜찮은데? 두 선수의 소고기. 햄버거 더 먹기는데? 아 그거 먹어요? 선생님, 페이크 갈드? 뭐 떠요? 이유는요? 아니요? 아니요. 그럼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더버 메뉴인가요? 두부키, 더버키. 세레안 새우. 고고마일 메뉴. 컵컵, 파워, 치즈 먹었어요. 아니요. 베이컨 토마토. 이럭스. 두부 혹시 햄새 몇입니까? 어떻게 해?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어요? 나는 2개? 최축현이 빅맥스 그 3개 먹는 거 봤어. 우와. 네, 롯드라메이 하나, 롯드라머리. 핸드위에 c-미나엑. 베토디 베토디. 베토란지.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드실 수 있나요? M. 이유는요? 어떤 메뉴 좋아해요, 햄버거? 10인 거 먹어요. 10인 거 먹어요.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드실까요? 10개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일단 먼저 대답하셔야 알려드릴게요. 무조건 M이죠. 햄버거는 M이고 다 M이에요. 네. 어떤 메뉴 좋아해요? 햄버거 최대한? 감사합니다. 햄버거 최대한. 저는 M. 이유는? 소스가 좀 더 제 스타일이에요. 어떤 메뉴 좋아해요? 저 1955보다 그거 좋아해요. 햄버거 최대한? 무게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롯데리아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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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처음 나왔어요, 롯데리아냐? 왜 롯데리아냐? 처음 먹었어요. 아, 처음 먹었어요. 이유는요? 어떤 메뉴 좋아해요? 이거요? 롯데리아냐? 롯데리아냐? 맥도날드가 맛있냐? 맥도날드. 맥도날드 들고 있는 거 같아. 맥도날드에 들고 있는 거 같아? 네, 있죠. 맥도날드 사하이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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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기 사주에요. 저, 햄버거를 잘 안 먹었어요. 맥도날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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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고기버. 맛있냐? 멍도날드. 아아아아아아 إ They you, yeah! 왜? 왜 저렇게 맛있어. 뭐. 아니, 이거 그 맛있대요? 아이고. 샘벅어는 왜 샘벅어? 럭고니아는 여기 비싼 햄버거 말고 저렴한 거 저렴한 거 그럼요. 맛있는 거 그런 거 두 개 먹는게 오히려 สANS한 거 하나만 펜츠리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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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뭐예요? 모테리아 햄버거가 맛있냐? 모테리아 햄버거가 맛있냐? 이게 어린 사람들은 다 우테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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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. 아뇨. 어떤 메뉴? 모짜렐라. 제이크 선수가. 햄채명? 예. 제이크 선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엠사요. 이유도 같이 말씀해주세요. 엠사가 맞습니다. 저 좋아하고. 어떤 앤버거예요? 배쪽이요. 그럼 제이크 선수는 햄채명? 두 개? 두 개?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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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텔이요. 어떤 바다? 도텔이랑, 오이펌이랑. 그러면 영어 펜션의 햄체면? 감사합니다. 이유는요? 최애 메뉴가. 무슨 메뉴 좋아해요? 멕시킨. 햄, 햄 무슨 회사? 햄체면. 햄체면. 햄체면? 두 개. 모테리아, 구이앷, 메콜라. 뾰러. 구이앷, 메콜라. 헨벅. 도테리아? 메콜라. 오이펌. 오우, 하나님. 도룩? 제가 한번 더 맛있는데. 도룩이 도테리아, 메콜라. 어, 어... 롯데리아냐, 뱃거리아드냐가 제 얘기라서 두 명이서? 네 근데 여기지 민호선수 최애 메뉴는 뭐예요? 빅, 마크 빅스마크 햄채면? 어? 햄채면?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빅맥 하나 먹고 치즈밥 하나 롯데리아냐, 롯데리아냐, 롯데리아냐 근데 요즘에는 많이 못 먹겠던데 화가 달아 안 돼요 감사합니다 엘사, 엘사 롯데리아냐, 뱃거리아냐 그럼 제이 선수 최애 메뉴가 뭐예요? 성환입니다 햄채면 씨인가요? 네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어요? 하나요 하나? 그럼 지옥 선수, 햄사였잖아요 햄사잖아요 햄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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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채면 씨인가요? 햄? 아니요 원래 빅맥이었다가 아까 배토디라고 하신거죠? 베토디 베토마토 드룹스 예스 그럼 지옥 선수 햄채면 씨입니까? 네 네 내가 더 좋아했어요 아니요 새 거 먹어야지 저요? 롯데리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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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버거 좋아해요? 생고 팬텔려?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